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도시개발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시행자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행자 변경 사회가 중요해요. 이어서 또 나중에 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자의 개념 맛부터 보는데 전체 체계의 뼈대를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못하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들어가게 되면 뭐부터 들어가게 되냐면 2부부터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뭐예요?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과 환지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자에 대한 부분을 하면 처음에 신도시를 만드니까 뭐부터 하죠? 개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먼저 짭니다. 이거 개발 계획을 누가 짤까요?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는 지정권자라고 해요. 구역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구역을 지정하죠. 일단은 예외도 있지만 원칙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구역 지정은 누가 하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시도대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죠. 국장이 하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 중, 공, 이, 천이죠. 국가가 하는 사업일 때 국 주세요. 그럼 국 주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 요청했을 때.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이 LH와 그런 거예요. LH. SH 아니라고 했죠? SH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 제안했을 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둘 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지정됐어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이 중간에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중간에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지정권자. 이거 구역을 하는데 지정권자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누가 하느냐 하면 이거 WHO는 누가 이 모든 일을 하는가라는 건 지정권자라고 해요. 지정권자. 구역 지정권자를 지정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여긴 잘 모르면 다 지정권자가 답이에요. 그래서 구역 지정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도심이 뭐라 그랬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지하고. 시행자를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국시도대장이 지정하면 시행자는 그게 이제 공하고 민이 있어요. 공은요.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뜻이고 민은 민간사업 시행자예요. 공공사업 시행자는요. 이제 국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국지단.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공공기관. 그렇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얘기했던 지방공사도 공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 이거 SH, GH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도시주택공사. 민간은 땅 주인이 직접 도시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모임인 조합. 조합. 조합인데 뒤에 설명이 있나요? 조합.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외국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끔 시험에 나왔는데 공동출자법인이라고 있어요. 공동출자법인. 출자법인은 민간하고 공공이 섞었을 때 이거 컨소시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쥐 같은 놈 있잖아요. 이게 새냐 아니면 뭐야. 박쥐는 새가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예요. 왜 젖먹이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출자법인인데 겉으로 새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 공동출자법인은요. 기본적으로 지분에 따라서 50초 공공이야. 50초 공공이 뭐냐면 지분이 공공이 많으면 만약에 서울시가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공공이 되고 공공이 민간으로 그렇다면 민간인데 이게 구별의 실익이 있어야 될 거에요. 구별의 실익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공공은요. 공공은 땅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토지 수용권이 발생해요. 수용권이 있어요.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땅이 한 평도 없이도 공공은 믿으니까 수용할 수가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 토지를 수용하려면 민간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런데 이제 민간 토지 수용은 면적의 3분의 1을 수유해야 돼요.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빵 공장 하나 질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을. 그러면 땅이 90%를 갑돌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우리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되게 싫어했던 내가 물려받은 땅에 을돌이, 병돌이, 정돌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머슴살던 사람이 엄청 터졌대. 이 사람들이 10%의 토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확보하려면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했잖아. 내가 이미. 왜. 90%면 뭐예요. 66.6%가 넘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려면 을병정의가 우리까지 앞에서 4명이 되는 거예요. 4명 중에서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요. 잔여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정돌이한테 막걸리 하나 사주면서 꼬셔서 동의서를 받아야 나머지 두 놈의 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3명일 때는 문제가 안되면 300명이라고 생각해 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근데 공공은 믿으니까 그런 거 없이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은 땅이 있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공공은 땅이 없어서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조합이라고 있죠. 조합. 조합은 어떤 부분이냐면 원칙적으로 환지로만 사업을 해요. 수용을 못 해요. 얘는 환지도 가능하고 수용도 가능해요. 근데 오로지 조합은 환지로만 사업을 해야 돼요. 환지로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환지가 안되면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환지 외에는 사업을 못 해. 조합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 하는 건 민간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조합이 기다려서 제가 땅 소유주들이 보통 조합이 만들면 7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 소유 A, B, C들이 이 토목 공사를 하면 쌀을 떡으로 만들면 뭐예요. 가치가 느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눠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갖고 나머지 땅들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조합은 환지 외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지 못해요. 수용을 못 해요. 조합은. 나머지 수용을 하는데 일반 건설회사나 수도권에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공장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시행자가 지정되면 얘네들이 뭘 하냐면 뭘 짜냐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요. 뭐라고? 실시, 이렇게 실시, 시행자가 짜는 게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을 짜서 아까도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인가를 하는데 실시할 때 실시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수용으로 가게 되면 다 사람들 내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내쫓아서 여기 있는 ABC라는 사람들 나가, 이 자식아. 내쫓아서 내가 이걸 갖다가 LH가 땅을 만들어 갖고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개구실 착수. 착수라는 건 왜? 사람들 쫓아내고 공사하고 보상 주고 준공. 준공이라는 건 토목이 끝났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일반 아파트 회사한테 땅을 파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개구실 착준처인데 문제는 뭐냐면 환지로 갈 때는 토지에 대한 교환 계약이 맺어질 때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그룹이 센터 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따로 여기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환지계획이라는 걸 짜요. 환지계획이라는 걸 짜서 이걸 인가를 받고 환지처분이라는 걸 하거든요. 환지처분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요. 그래서 이 환지계획인가권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가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구실 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에서. 전체 흐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에 공공사업자도 민간시계획자도 되게 많은데 공공이 아니면 민간이고 구별의 실익은 뭐야.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민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공공. 근데 공공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놓으시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얘네들은 땅의 3분의 1을 소유해야지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얘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 소유의 2분의 1 동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뭐야. 그런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권이 있다. 땅이 없이도.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직적 시행자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체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대요. 보겠습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그건 누가 잘 모르면 누구 다 지정권자야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하고요. 그러면 공공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토, 수, 농, 관, 철. 매입공공기관이 뭐냐면 혁신도시라든지 세종시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공공기관이 뭐냐면 혁신도시가 뭐냐면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한전이 이전한다면 한전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원주혁신도시 이런 데로 가는 거지. 그럼 정부출연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출연기관은 정부에서 정부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직접 돈을 100% 출연한 거예요. 옛날에 최순실 아시죠. 미르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는 거라면 이건 공공이하는 아름다운 청소년재단.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여성평등재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정부출연기관이고. 지방공사 SH나 GH같이. GH란 말이야. 공동출자법인에 대해서는 공공하고 민간을 했을 때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요. 지분에 있다. 50초 공공이야. 공공 민간을 부인하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민간시행자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수용하려면 3분의 1을 소유해야 된다고 했지 할까. 땅이 없으면 수용을 못해. 근데 얘네들은 수용할 때 3분의 1 소유할 필요가 없어. 도시개발, 토지소유자가 개발해서 조합. 조합은 전환조합. 전부를 환지로 할 때만 사업을 합니다. 환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수도권이 과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바깥으로 공장 같은 거 이전한다면 그 땅을 사서 했을 때 그 토지소유의 회사가 회사에 개발권을 줘요. 땅에 개발권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있는 건설업자. 이건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니까 외우실 필요 없으고 능력있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행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다음에 부동산투자회사 이런 애들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실 때 공공이 아닌 민간이야. 그래서 거기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이거. 그 다음에 또 조합.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민간하고 공공했을 때 구별의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구역 지정 제한 시 민간 사업 수행자나 민간 수행자나 규정 네 가지가 있는데 개발급 지정 제한서 낼 때 3분의 2 동의를 받아요. 지상권자 포함해서 빼지 않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제한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조합은 제한을 못한다 그랬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국지조x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고 조합은 뭡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그러면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라고 되어 있어요. 은행에 지급보증 받아야 되는데 이게 토지상환채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다 수용보상을 받고 나가는데 그래서 다시 토목종 공사가 돼서 이런 땅이 조성이 돼요. 그렇죠? 근데 A다시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뭐냐면 토지보상금이 한 100억이야. 100억인데 보상금이 100억인데 이 중에서 조상 제대로 지켜온 땅이니까 50억은 현금으로 받는대요. 그 다음에 50억은 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받는대요. 그럼 땅으로 받는데 땅은 토목공사가 끝나야지만이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원주민딱지라고 하는데 원닭, 되게 설명했지만 딱지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용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민간이 현대건설이 할 수도 있고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LH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민간도 토지 수용할 수 있잖아. 근데 민간은 못 믿잖아.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돼. 얘가 망할 수도 있긴 해요. 보험을 들어야 되고 LH는 믿어 합니다. 믿으니까 보험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수용방식이라는 게 있었죠. 수용방식 시 면제사비수용 소위 2분의 동의를 받았는데 LH는 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LH나 SH나 GH는 이런 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설명했지만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X라는 애가 무슨 일반 프루지오라는 건설회사야. 프루지오가 이 사업을 LH가 사업을 하는데 LH 사업에 대해서 이 땅을 내가 갖고 싶어요. 이 땅에서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잖아. LH는 있고 일반 현대도 있잖아. 현대가 이거 사업할 때는 LH와 달리 선수금을 받을 때 공사 진척이 10% 정도 돼야 돼. 즉 쌀을 갖다가 떡으로 쳤을 때 한 10분 정도 쪄야지 선수금으로 돈을 당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수금이란 게 뭐야 조성될 토지를 미리 받을 사람에게 미리 당겨 받는 선분양 대금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대금처럼 선분양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10%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공공은 어떨까요? 공공은 참고로 공공은 전체 토지에 쌀 10가마 중에 한가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 토지에 10%를 확보하면 돼. 확보하면 되고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선금 당길 때 민간은 100%를 확보하고 공사를 10%를 진척해야지만이 선수금을 당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선수금 수치 요건이거든요. 선수금을 당길 수 있는 요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민간 공공의 차이점인데 뒤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몰라도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원칙적 시행자라는 환지 방식의 시행자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전환조라고 했죠. 전환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데 그냥 조합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환조. 전환조 하는데 이게 이제 민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지가 거기에서 이제 원주민들의 ABC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다 토목공사에서 PF 자금을 은행에서 받아서 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받고 받고 나머지 땅들, 토목공사에서 남은 땅들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처리하는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채비지라는 게 생기거든요. 교체하는 데 비용을 충당하는 민간부의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이 땅을 매각할 수가 있거든요. 매각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주로 누가 이 토지주들이 모여서 땅주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민간사업으로 환진을 한다는 거예요. 민간은 자기 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업권이 공공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넘어가냐. 한번 해볼게요. 이걸 우리는 시행자 지정이라고 해요. 시행자 지정. 그러니까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칙은 전환조인데 전문을 환진하는데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공공이 사업권을 뺏어가는 거죠. 조합의 사업권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세 개. 세 개가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봐봐요. 여기가 개발 계획하고 부역 지정하고 실시간 신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역이 지정되고 시행자가 지정되잖아요. 시행자. 지정이 되고 시행자 실시간인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 자 1번 보세요.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으로 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환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환조. 조합이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대 등의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첫 번째. 토지수자 또는 조합이 개발 계획 수리 고지에서 1년. 1년 동안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일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시행자 신청하지 않는데 6개월 연장해 주는 건 별도의 문제고 일단 1년에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사업이 비리가 생기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 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이 늦어지면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6개월은 플러스해서 일이 늦어진 경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회하는 공공시설의 사업과 병행한. 공공사업 병행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도시 외곽에 환지로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관이나 공공사업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사업권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의를 제외해서 공공의를 제외한 면적의 1분의 1, 소유자의 2분의 1, 반반이 동의하는 경우에 우리가 시행자를 갖다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는데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세 가지 사유가 있고 세 가지는 그냥 1년 내에 일을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사업과 병행한 경우. 그 다음에 국유지를 제외하고 2분의 1, 2분의 1이 동의한 경우인데 반반이 동의하고 국위를 제외한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국공의를 제외하고 반반이 동의했다는 포인트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제 웬만한 사업은 다 국공의를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공의지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인트가 또 있어요. 시행자의 변경 사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개발 계획을 했죠. 구역 지정을 했죠. 실시계획 신청을 했죠. 그러면 착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착수. 그런데 착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행자 지정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역이 지정돼서 시행자가 지정돼요.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1년 내에 실시계획 신청을 해야 돼요. 일하려고 1년 내에. 그래서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는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냐면 2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공법에서는 착수하면 2년 미착수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후에 몇 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시행자가 우리가 김기사를 뽑았어요. 김기사를 뽑았는데 제가 트로트 가수야. 트로트가 한참 좋아.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도 많이 끝났다. 그러면 무슨 축제 무슨 축제에 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김기사를 뽑았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반짝이고 하려니까 힘드니까 바로바로 뭐야. 저 영광굴비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충남청양에 고추축제까지 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럼 김기사를 뽑았어. 카니발 하나 뽑아왔고. 근데 김기사가 맨날 늦게 와. 그럼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지. 그렇죠. 김기사가 또 일을 늦게 와. 그럼 잘라야 되겠지. 김기사가 죽었어. 죽었어. 그럼 김기사 바꿔야 돼. 최기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부도파산이야. 부도파산이면 회사가 망했으니까 바꿔야지. 김기사가 어느 날 얼굴 시뻘게 졌고 왔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가평잣축제 이런 거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잔막걸리를 먹었어. 잔막걸리 먹고 운전하도 면허 취소 됐네. 그럼 김기사가 면허 취소가 됐으니까 뭐예요. 김기사는 이제 써야 돼? 못 써야 돼? 못 쓰는 거죠. 시험이 되게 편한 거예요. 김기사가 늦게 왔어. 이 자식이. 착수를 하지 않아. 김기사가 일을 안 해. 김기사가 죽었어. 김기사가 면허 취소 됐어. 그럼 김기사가 교체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출제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시행자 지정사유라는 게 있었죠. 시행자 지정사유가 있었고 그렇죠? 시행자 변경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시행자 지정사유랑 변경사유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개고 저게 세 개니까. 그럼 이제 시행자 지정사유. 지정사유 하면 지정은? 지정은 뭐야? 지정은 세 가지가 있어. 지정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지정사유는 뭐예요? 1년 내내 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사업과 병행하려는 경우. 양년반 후라이드반 반반 동의하는 경우. 그래서 2분의 1이 공공이 하는 걸 동의하는 경우. 시행자 변경사유는 네 가지를 정교해 보면 간단해. 1년 내 실식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년 내 위착수하는 경우. 그렇죠? 1년 2년. 그 다음에 부도파산. 부파인치. 부파인치. 인치가 뭐냐면 부도파산 인가치소. 그러니까 얘가 김기사가 죽은 경우 김기사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단 말이죠. 출제의원이 출제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시행자 지정사유와 변경사를 비교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에 도시개발조합 부분.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조합만 하나 가지고도 시험이 꼭 매년 출제가 되니까 시행자 변경사유 조합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시행자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전환조. 정보를 환질할 때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도시개발조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